네 이번 시간은 2주차 피드백 영상이 되겠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2주차의 독해랑 문법 그리고 단어 이렇게 숙제한 거 선생님이 다 채점하고 살펴봤는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랑 정상 수업하면서 같이 여러분들이 아직 이문사로 의무문 만드는 거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학원에 와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하는 걸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독해 독해 조금 요게 몇 단원이죠? 19단원인가요? 19단원 내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독해 할 때요 이런 제목 있잖아요 제목이 제일 처음에 적혀 있죠 제목을 잘 읽어야 돼요 제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목 보면은 Air Density 나와 있는데 우리 Density 단어 조사하니까 무슨 뜻으로 나왔나요? 밀도란 뜻이죠 그러니까 공기 밀도 땡땡하고 이런 땡땡 표시는 뒤에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겠다 이 말이에요 뭐라 적혀 있어요? The Homerun Helper 라고 적혀 있고 우리 홈런 하면은 야구에서 쓰는 용어죠 홈런을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즉 조력자 공기 밀도가 홈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라는 것이 우리 바로 오늘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 공기 밀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우리 홈런을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이야기 하겠구나 이렇게 제목을 통해서 주제를 잡고 주제를 잡고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봐 볼게요 이 문장도 잘 읽어보세요 What affects the traveling distance of a baseball? 이런 우리 The Basic Way 3라는 책에서 이 질문을 통해서 또 문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한번 읽어주고 독해를 해주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aseball player swings, his bat and hits the ball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야구 선수는 swings 우리 단어 조사 해왔나요? swings 어 무슨 뜻이었죠? 치는 거죠 휘두르는 거죠 야구 방망이를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거고 그리고 hit 부딪치죠 공을 이 야구 방망이 배틀을 우리 그의 배틀을 휘둘러서 공을 치는 걸 말하죠 How far will it go? 우리 문법 시간에 how 의문사 배우면서 how far 뒤에 나오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얼마나 멀리 라구요 그래서 얼마나 멀리 우리 will 이라는 미래시제를 이용해서 그것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 Will it be a homerun? 음 요것도 또 미래시제가 나와서 그것은 홈런이 될 수 있을까 That depends on many different things Depends on 하면 우리 무슨 뜻일까요? 무엇에 달려있다 라는 뜻이죠 뭐에 달려있다? 많은 다른 것들에 달려있다 But 우리 독해할 때 But However 이런 역적 내용이 전환되는 이런 접속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 중에 하나는 뭐다? Air density다 우리 아까 제목에서 뭐라고 했죠? 공기, 공기 밀도요 그렇죠 제목이 등장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첫 번째 문단이었는데 첫 번째 문단은 우리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할 때 홈런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이 많은 것들에 달려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공기 밀도다 해서 뭔가 그런 공기 밀도와 어떤 홈런의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할 거다 라는 내용을 암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부터 또 읽어보면 What is air density? 자 공기 밀도는 무엇입니까? air is made up of tiny particles에서 우리 is made up of 하는 밑줄 치고 뭐뭐로 구성되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알아두세요 depends on이나 be made up of 이런 동사와 전치사들이 결합돼서 뜻을 이루는 것들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tiny, 작은, particles 우리 particle 이라는 단어 조사해왔나요? 조사해보시면 입자라는 뜻이죠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공기가 그래서 when 뭐 할 때 이 입자들은 close together 그러니까 서로 가까이 있을 때 서로 이제 가까이 있을 때 이 입자들이 그 공기는 가집니다 뭘 가진다고요? higher 하면 high에 ear 붙어서 우리 비교급이죠 더 높은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더 높은 밀도를 가진대요 언제 더 높은 밀도를 가진다고요? 이 입자들이 가까이 있을 때 더 높은 밀도를 가진대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뭐 할 때 그것들이 이 particle을 받아주겠죠 이 day가 그것들이 far apart 하면 떨어져 있을 때 우리 지금 close together과 반대말이죠 떨어져 있을 때 공기는 가집니다 lower density 더 낮은 밀도를 이해가 되시죠 공기 밀도 입자가 막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이게 higher density 높은 밀도고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공기 입자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lower density 낮은 밀도를 가집니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as a baseball moves through the air 라고 해서 여기까지 끊어보면 이때 as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뭐 할 때 야구공이 움직일 때 이때 drive는 뭐뭐스 통과하여 라는 뜻이에요 공기를 통과할 때 그것은 칩니다 입자들을 그리고 뒤에 like 나와있는데 이때 동사는 아니겠죠 뭐뭐처럼 이라는 전지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뭐처럼 사람처럼 뭐하려는 사람 trying to work through a crowded room에서 걸으려는 사람 걸으려고 하는 사람 어디 with through 뭐뭐스 통과하여 라는 뜻이라고 했죠 crowded 하면은 우리 그런 뜻이죠 복잡한 사람들이 분비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밤을 통과하여 걸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것은 그것들의 입자를 칩니다 언제 야구공이 공기를 통과할 때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막 높은 밀도가 있으면 야구공이 이걸 통과해서 지나갈 때 이것들이 방해를 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구공이 낮은 밀도에서 통과를 할 때도 이것들이 이것보다는 좀 약하게 약하게 방해를 하겠죠 그래서 this is called air resistance 라고 해서 이것을 부릅니다 뭐라고요 우리 air resistance 아마 resistance 단어 뜻 찾아왔나요 이거 단어 뜻은 저항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공기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it slows the bore down 이라고 해서 우리 slow down 이라고 하면은요 속도를 늦추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공의 속도를 늦춥니다 공기저항이 그렇죠 so when the air density is high 그래서 뭐 할 때 공기 밀도가 높을 때 the boat doesn't travel as far 공은 doesn't travel 하면은 이때 travel은 우리 여행하다 라는 뜻이 아니구요 여행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여행하다 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거리를 좀 이동하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travel 이동합니다 어 이동하지 못합니다 doesn't 접해 있으니까 멀리 이런듯이 그래서 보면 공기저항이 높으면 높으면 우리 방해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공이 doesn't travel as far 멀리 가지 못한대요 자 무슨 내용이요 여기까지 두 번째 문단이었는데 공기 밀도에 관해서 일단 공기 밀도가 어떤 건지 우리 설명을 했고 그리고 공기저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이 공기 밀도가 높으면 공이 멀리 날아가지 못해요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그 다음 쪽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in high places the air has a lower density 자 어디에서요 높은 장소에서 공기는 가집니다 낮은 밀도를 자 높은 곳에 가면 공기 밀도가 낮아지나 봐요 그리고 두 번째 higher temperatures also make the air less dense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높은 온도 높은 온도도 또한 만듭니다 뭘 만든다고요? 공기를 어떻게 해요? less dense 라고 해서 우리 dense 라는 단어는 빽빽한 이라는 단어죠 빽빽한 그런데 우리 less가 붙어서 덜 빽빽하게 만든다는 거죠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높은 장소도 높은 장소도 공기 밀도를 낮게 만들고 높은 온도도 덜 공기 밀도를 낮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lower air density 우리 뒷문장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네 lower lower air density means the air particles are more spread out 그래서 낮은 공기 밀도는 means 의미합니다 공기 입자가 더 퍼지도록 퍼지도록 we spread out 하면은 뭐 퍼져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낮은 공기 밀도는 공기 입자가 더 퍼지도록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when flying through then 뭐 할 때 날아갈 때 뭘 통과하여 그것들을 통과하여 그것들이 the articles를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공기 입자들을 통과하여 날아갈 때 어 야구공은 encounter 우리 뜻 찾았을 때 부딪치다 라고 찾았나요 음 부딪칩니다 의 있으면 덜 덜 덜 덜 공기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allowing it to travel further 이라고 해서 우리 further 하면은 더 멀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우리 travel 이동하도록 이동하게 합니다 더 멀리 왜 공기 저항을 덜 밖에 부딪치게 하니까는 더 멀리 야구공이 날아가도록 한다 이 소리죠 그래서 that's why there are generally more home runs at baseball stadiums in high areas and on hot days that's why 그것이 이유입니다 하고 why 뒤에 이유가 나오겠죠 there are generally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더 홈런이 나오는 것은 더 홈런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디에서요 야구장에서 어디 야구장 high area 그러니까 높은 지대에 야구장 그리고 더운 날에 더운 날씨에 그래서 우리 여름에 높은 지대에서 우리 야구 경기를 많이 합니다 야구 시즌 그래서 볼까요 more 더 홈런 더 홈런이 많이 나오려면 더 높은 지대 그리고 더운 날씨 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세 번째 문단이었네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었어요 세 번째 문단은 낮은 공기 밀도 조건 낮은 공기 밀도 조건 낮은 공기 밀도 조건 앞에 여기 나왔죠 그리고 온런의 관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홈런이 많으려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돼요 라고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 High humidity also makes the air have a slope slightly lower density 어 그래서 높은 습도니 높은 습도 또 나왔네요 우리 습도 Humidity 습도죠 높은 습도는 또한 만듭니다 뭘 만들어요? 공기가 가지도록 slightly 하면 우리 약간이란 뜻이에요 약간 lower 덜 밀도가 낮도록 그러니까 약간 낮은 밀도를 공기가 가지도록 높은 습도는 또한 만듭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습도를 낮추는데 영향을 준다는 거죠 높은 습도는 자 이때 습도는 양입니다 물의 양입니다 공기 중에 공기 중에 물의 양을 습도라고 한다는 소리죠 However 우리 이런 역적 중요하다고 했죠 However 그러나 야근은 Don't actually travel further on humid days 야근은 부정이죠 음 Don't 사실 travel further 멀리 가지 못합니다 언제 on humid days 중요한 말이죠 습한 날에 멀리 가지 못한대요 야구공이 This is because 왜냐 하면요 하고 이유가 나오네요 The water makes the ball heavier 물이 만듭니다 공을 heavier 하면 heavy의 비교급이죠 더 무겁게 만든대요 더 무겁게 그래서 Slow it down 그것의 속도를 늦춥니다 라고 나와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네 번째 문단까지도 읽어봤는데 High humidity 습도 습도 습도와 또 관련해서 나왔죠 습도와 홈런의 관계 어떻다고 했어요? 높은 습도가 A slightly lower density 그러니까 밀도를 약간 낮추기는 하지만 야구는 사실 더 멀리 이동하지 못한다고 하죠 야구공은 습한 날에 왜? 물이 공을 무겁게 만드니까 물이 공을 무겁게 만드니까 속도가 늦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독해를 같이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뒷장부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하구요 이제 그 뱅 뱅 뱅 뱅 뱅